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부터 전해 주시죠. 오늘 첫 소식은 칭찬받을 만한 경찰 이야기입니다. 피자 갖다 주세요. 112 상황실에 걸려온 뜬금없는 주문전화에 범죄를 직감한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구조했습니다. 지난 18일 밤 경기 남부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한 여성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신고자는 다급한 목소리로 자신의 주소를 속사포처럼 뱉어낸 뒤에 불고기 피자 라지 사이즈 갖다 주세요라고 말했는데요. 전화를 받은 경찰은 처음에는 전화를 잘못 걸었나라고 생각했다가 신고자 옆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자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임을 직감했습니다. 경찰은 강력범죄 현행범을 잡아야 할 때 신고자에 내리는 코드 제로를 즉시 발령하고 신고자에게는 피자 가게 직원인 것처럼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겠습니다라며 침착하게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한 경찰은 신고 접수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서 가정폭력 가해자인 신고자의 남편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에도 짜장면이 먹고 싶다며 112에 신고한 성범죄 피해자가 구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흔히 넘기지 않고 정말 집중해서 업무에 충실했던 경찰관이 정말 범죄를 예방했던 좋은 사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장난 전화의 양도 적지가 않은데 매순간 집중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낸 걸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칭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